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7명이 이번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무너진 건물이 많고 건물이 200채가 불에 타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7층 건물이 그대로 쓰러진 일본 이시카와현을 덮친 규모 7.6의 강진 이후에도 여지는 200회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안이 붕괴되면서 주택 수백채가 무너졌고 그 밑에는 자동차가 깔렸습니다. 강진 직후 발생한 화재로 건물 200동이 사라졌습니다. 어젯밤 11시 기준 사망자는 최소 57명으로 늘었고 중상자도 20명이 넘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은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몰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장 접근로를 확보해 생존자 구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도로가 망가져 구조대 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진도 7과 같은 수준의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전개시장 접근로